안녕하세요 여기는 안성 타샤의 집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모임이 있어요 일단 아마 올거야 이쪽으로 이 꽃도 이쁘네 비가 오려나 많이 끓이네 어마어마하죠? 바위솔 개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동산이다 바위솔 동산 바위솔 모임이 있거든요 오늘 용설바위솔 모임하고 점심 먹고 이리로 다 오기로 했어요 저는 그리로 안가고 바로 이리로 왔습니다 이리 있어서 아주 오전 일 보고 오느라고 일이 있어서 아주 오전 일 보고 오느라고 고맙습니다 세월에 때가 많이 묻었지요 오래된지 지난번에 왔을 때하고 꽃이 다 다른 꽃이 피어서 올 때마다 다른 이미지 고맙습니다 아 오늘 덥네 비오면서 덥네 후덥지근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럴 꽃이 피니까 이쁘다 향이 어디서 나는거야 나뭇가지에다가 저렇게 붙여놓은거 봐라도 이렇게 타샤 나왔어 안 열리나봐 올 때마다 다른 꽃도 피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 입고 있으니까 올 때마다 다르지요 올 때마다 다르지요 올 때마다 다르지요 올 때마다 다르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지쓰 클레마티쓰 이쁘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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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편네 이쁘다. 이쁜 꽃 여기 다 있어요. 여기는 안성 타샤의 집이에요. 겸명자 스텔라 원추리 이쁘다. 진딧물 약 채야 되겠다. 진딧물이 꽉 끼었네. 저게 꽃 피는구나. 난 꽃 아닌 줄 알고 다 뽑아냈는데. 꽃이 피네. 터리풀하고 아스티베하고 섞어서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이쁘네. 그리마티스 또 다른 그리마티스네. 지쪽에서 이렇게 이쁘게 해놨어요. 몽년에 대추나무에 언제 다 먹노? 대추나무를 언제 다 먹노? 그래도, 이렇게 이쁘게 해놨어요. 빅, 빅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